안녕 사슴 까칭들입니다 오늘은 슈퍼마이오를 하겠습니다 뒤에 가겠습니다 네 슈퍼마이오를 하겠습니다 어? 저작을 안내했네 슈퍼마이오 아 아니다 이거까지 뒤에서 아 나도 하고싶다 이렇게 되나요 주무줘 어 하다 이걸 껴야되요 자 자 슈퍼마이오 슈퍼마이오 저기 빨리 먹어요 코인이 4개만 더 먹으면 신화가 더 생겨요 먹어봐요 저거 물음표 이렇게 계속 부딪혀요 이렇게 계속 부딪혀요 이거 왜 안 돼요 바로 다 보여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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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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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동되고 가겠습니다 뭐야 막혀있잖아 먼저 여기로 가야 돼 이쪽지에 있는데 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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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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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갈 수 있겠는데? 해볼됨 펭귄 안 돼 근데 많이 받았다 다행이다 좀 일어먹겠어 여기로 가겠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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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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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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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어요. 쉰 적 있어야죠. 예! 성공! 정상재 한 번에 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어 어 진짜 어렵다 여보 이쪽이 진짜 어렵습니다 다시 가보자 다시 다시 이렇게 가고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다시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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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